요새 계속 눈물이 나고 마음 진정을 못 잡는다 그러거든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주 같으면 일부 종사 못하지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에 그렇다 그래도 외로움이 가득하고 외로울 것 자 많이 들어서 일단은 이모 집에 어디에서 감기는지 계속 감겨 뭐가 꾸물 것도 감기고 잠을 자도 선잠을 잔다 그래 크게 잠을 못자고 이루지를 못하고 떨리기는 내가 떨리는데 벌써 금방 울 것 같아 일부 종사 못했으니 부부 시간에 사별했다 하지만 사주 팔자에 반드시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데 지금 뒤에 요 사람 요 사람은 크게 만나가지고 덕될 인연은 아니라 그런다 크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크게 금전의 운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그래 혼자가 아니고 대답해야지 혼자가 아니라 그래 혼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모가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계속 앓고 있고 뭐 뭐가 이렇게 해서 이거야 으로 그렇다고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이모 사별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지 간에 사실은 결국에는 이별수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 될 때 이 남자가 아직은 조금 이모한테 약간 이렇게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 그럴까 희망 공문을 한다 그럴까 이러는 것도 조금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모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또 약간 인간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시시비비가 조금 있고 구설이 조금 들 거라 그래 그랬으니까 구설이 들 때는 이것저것 가리는 게 낫잖아 어 가리는 게 나으니까 일단은 구설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아 어 내려놓는 게 좋고 혹시 엄마 친정에 한 번만 적어주면 안 돼 친정에 그 사주 엄마 거 그냥 여기다가 맨 밑에다가 응 빼는 거야 응 응 둘 응 よろしく 둘 응 셋 응 셋 아버지는 계시고? 안 계시지? 엄마하고 이모하고 사주가 크게 다르지 않고 닮았어 그런데 이모가 앉아있는데도 카메라는 내가 앞에 있는데 카메라 앞에는 내가 있는데 자꾸 바다바들 떠는 게 내 눈에 보여 긴장은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꾸 그러는 거 보면 보통 내게는 아닌 것 같다 보통 내게 아닌 것 같고 내 신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꾸 바다바들 떠올리고 그러면 무당이 무당한테 보이는 거잖아 그래 놓고 신의 가물이 있었으니 이 집안에 탈란 없을 리 없었겠고 어차피 점을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나도 진짜 많이 떨었거든 떨었는데 나보다 더 떠는 거 같아 그래 놓고 봤을 때 올해 수전에 들어가지고 인간의 구설이라든지 그리고 돈도 크게 모이질 않아 모이질 않고 계속 조금이라도 고이는 것 같으면 자꾸 나가야 되고 어디에서 자꾸 가져가도 가져가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곶간에 재물이 차거나 이러는 사주 자체는 못 되거든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러면 뭐가? 일을 직장을 다니진 않고요 그냥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밖에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동서사방에 문이 막혀있을 때 어차피 무당들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답답해서 오는 것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 좋은데 참한데 참 무당들 있거나 만신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뭔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이 감겨있어가지고 지금 혼자 앉아있는 거 아닌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당이 봤을 때는 어? 내가 올해 해운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모 사주에서 지금 드는 어? 살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나쁜 것들이라든지 이러는 것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해줄 거는 아닌데 혹시라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가는 단골래가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 가서 상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생각 같으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싶거든 그런 거 있었고 다 자손에도 조금 어려움이 많지 어려움이 많고 지금 요게 요 아이 요 아이는 크게 나라의 녹을 먹거나 이러는 사주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몸을 부지트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해야지 돼 이런 거 해야 되는 사주고 이 아이도 잘 크겠으니 그래도 크게 염려할 거 없다 왜냐하면 사별을 하고 엄마가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 요 정도면은 잘 크는 거고 그래도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았어 어? 자꾸 얼굴이 이제는 떨리기 시작한다 이모가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조금 똑부러지지 똑부러지고 야무치고 보통 근데 첫째보다 둘째가 야무죠 첫째는 그냥 좀 천방지축이고 보태 우리도 나도 애가 둘이거든 큰애는 막 그렇게 키워놔서 그렇고 무당들이 보통 이렇게 아이 사주를 이야기하고 뭐 나쁘다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은 나중에 걔네들이 커서 알아서 해도 크게 문제 없거든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봤을 때 뭐가 이렇다 저렇다 입을 대진 않아 그냥 전체적인 사주에 뭐 부모가 따끈 뭐 공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잘 되겠지 그리고 잘 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 돼 사춘기라는 것도 있고 오춘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특별한 아이라 그래 특별한 아이가 왜 그러냐면 엄마 사주랑 할머니 사주하고 같은 사주를 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런 기질들은 조금 나올 거야 근데 그런 기질들이 나올 때 나도 어릴 때부터 만신집에서 크고 엄마가 무당이거든 그랬을 때 잘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은 있어 이게 왜냐하면은 나는 어릴 때 엄마가 방울을 쥐고 맨날 이런 신당들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커서도 나는 이런 게 이상하지는 않았거든 그러면은 장구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계속 장구 치면 장구가 되게 접하기 편할 거 아니야 그런 아이들처럼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으니까 어디 가서 공이라도 들이든지 108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닦을 수 있는 공덕이 조금 모자라니까 이런 아이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좀 사려 깊게 봐서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마음이 조금 여리고 약간 가시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예민하단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요 위에 아이는 조금 크면서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다 그런다 상처가 조금 있어서 그리고 요 자손에는 또 보면은 이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 중에 하나는 몸에 반드시 흉을 져야 된다 그런다 몸에 흉이 있어 몸에 흉이 있어가지고 그 땜을 해야 된다 그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에 흉을 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땜을 하고 놀랄 일이 있다는 거지 생명에도 어떤 지작은 없다 그런다 그러면서 아이가 나쁜 것들 그걸 몸으로 막아내고 그러면서 더 잘 클 수 있는 계기는 있다 그래 그리고 집에 지금 혼자? 네 응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올해 문서가 될 것 같거든 응 문서가 될 것 같을 때 이사를 가는 건 어디 방위를 따지지 않고 가도 될 것 같아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고 기한이 된다 그러면 뜨는 거는 상관없어 방위 상관없이 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전으로 매이거나 이러는 거는 금전으로 묶였어? 누구하고? 조금조금씩 이렇게 바지컨은 응 묶였어 묶여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 문서가 들고 하면서 금에 금전이 조금 모일 것 같거든 그 모이는 것도 관리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되겠지 응? 잠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때 일단 마음이 좀 편해내야 돼 응? 그리고 머리 위로 감기고 어? 꿈자리로 감기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이겨내야지 이런 일 할 거 아니잖아 그치? 응? 이런 일 할 거 아니고 사주에 조금 응? 뭐라 그럴까 애기 애기도 집안에 조금 이제 못 다 살고 갖는 뭐 그런 애들도 조금 보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점을 보면서 해소해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궁금한 것 같으면 뒤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나 아니라도 부담 가질 건 아니잖아 응? 가는 데 있거나 마음 맞는 데 있으면 가서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궁금한 거 응? 일을 하는 거 응? 직장을 다니고 싶긴 한데 직장에 운이 크게 없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제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응? 그냥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게 뭐지 그럼 일단 혼자서 애들 그럼 응 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어? 직장 성불도 없고 금전의 성불도 없어 부모의 성불도 없는 자가 그렇다고 남편의 덕도 없는 자가 응? 얘가 궁금해? 응? 제가 스스로 알 것 같거든요 사실 응? 근데 혹시나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그 촉이라 응 들었을 때 또 다른 이렇게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잖아 응? 혼자예요 응? 일본으로 그랬어요 네 내가 하는 말은 응? 혼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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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네 네 촉은 그 촉은 뭔데 그 전에 그 전에 나랑 사랑을 만났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조금씩 촉이 좋다 보니까 뭐 잘 알거든요 그냥 저런 거를 멋을 그냥 뭐 그냥 뭐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말해줘야지 조금씩 하는데 다른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싸움으로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자꾸 헤어지고 하는 이유가 크게 뭔데 뭐가 문제인데 응 뭐 자기 감정을 조금 더 많이 숨긴다든지 응 왜? 그니까 손격 자체가 그냥 소배의 농화를 꽃을 많이 내렸거나 하는 그런 성격들은 일체 좀 알 수도 없고 응 그 사람이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다고 해서 자꾸 싸운다? 응 제가 많이 섭섭해 해서 그냥 섭섭하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많이 섭섭했던 일 때문에 남자가 무뚝뚝하고 그런 걸로는 아니었고 아니잖아 나도 여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어 잠깐 짠내면 할 수 있는 것도 응 응 조금 뒤 좀 늦게 한다든지 응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도 응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는 또 섭섭해지는 거고 응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불만을 내게 하는 거 같고 응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싸움이 돼? 응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몇 년을 만났는데 지금 3년 차 지금 3년 차 지칠 때가 됐구나 그니까 이 남자는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이모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표현이 서툴러 그러면 이모는 자꾸 나를 사랑해 달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싸운다? 결국에는 사랑 싸움이네 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모가 좀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까지 버튼 거 같아요 아 더 이상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헤어졌다 네 제가 이제 했어요 안 되겠다고 응 몇 번을 그래서 방금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참았고 참았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왔 내려놨다 사실 힘들어서 다 그런 거 없거든요 오는데 궁금해 네 계속 항상 갓트리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망가고 다시 만나고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그렇다 근데 만신인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 이성적인 거든 뭐든 지간에 이 사람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있어 응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딱히 이성이다 어 뭐다 이런 거를 떠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을 의지할 곳이 있어 그러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이모는 하다가 지쳤다고 이야기하고 참다 참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다 반복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도 할 만큼은 했는 거야 응? 그랬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전혀 다른 색깔을 하고 전혀 다른 향기를 가진 자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모도 맨날 맡던 향기 맡다가 다른 향기 맡으면 지나가다가 어? 이건 무슨 향기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던 사람이 3년 동안 연락이 온다는 장담은 이모 촉이고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분도 이번에는 틀려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러면은 남자가 암만 바보 같고 암만 암만 어? 지혜롭다 그래도 참는 데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 남자도 그니까 항상 인간이 생각을 했을 때 상대성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쌓였으면 상대도 그만큼 쌓여있는 거거든 우리 엄마 항상 하는 얘기고 나한테 나도 상처면 상대도 상처단 얘기잖아 응? 그러면 이모가 3년 세월을 참았는 거 같으면 그 남자도 안 참았겠어? 참았단 말이야 왜? 그 남자는 이모한테 죄 졌어? 어? 돈 빌려가지고 무슨 나라에 뭐 옛날에 뭐 이모 땅놈서 팔아먹은 남자도 아니고 아니란 얘기야 인간대 인간대로 만났을 때 이모도 걸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단이 그러는 거 같으면 더 내려놔 이렇게 궁금하고 정집이 와가지고 무당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기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든 너도 반쯤 덜어내고 나도 반쯤 덜어내고 어? 그것만 문제라면 말이야 뭐 금전을 조금 덜 벌어도 좋고 그냥 너만 쳐다봐도 좋고 어? 마음이 보배 같고 크게 걸거치는 게 없이 어? 어차피 일보증선 못하는 사람 외로울 것 자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나 같으면 조금 내려놓을 것 같아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가려지고 내 상황이 내 상황이 지금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응? 이 새끼까지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거든 사실 그러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언니도 기대고 싶은 거야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고 어? 이거라도 좀 챙겨줬으면 저거라도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 그거 바라는 거잖아 이 남자한테 그거 하나 바라고 어? 배필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도 크게 안 되니까 언니도 사실은 징징거리는 거거든 나 좀 봐달라고 어? 어여프고 무릎에 앉혀놓고 어? 아이고 이쁜 애 사랑아 하고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크게 그런 게 없으니까 어? 자꾸 그러는 거야 그리고 사랑 많이 못 받아봤고 이래놓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냐고 그래 놨을 때 이자는 지금 언니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 거 같으면 나 같으면 먼저 연락해볼 거 같다 왜냐하면 여기 안 보여? 몸으로 해주세요 중요한 전화 받아주세요 먼저 해서 답답하고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쪽으로든 판단을 시켜 어? 결정을 하게 만들고 뒤에 다시 와가지고 이모도 크게 손 놓을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도 다시는 그 자리로 둘이 다 같이 오게 되거든 근데 변하는 게 없을 때 또 한 번 서로에게 상처다 어? 이번에 정말 돌아서가지고 이 남자가 그랬다 그러면 이모 울고 불고 해 마음 아파도 크게 내색하는 스타일 아닌 건 아는데 벌써 눈물고랑해 눈물이 거룩고랑해 어? 어? 네 사실 지금은 계속 그걸 반복하다보니까 정말 솔직히 그게 아 그래 지구치구 딸 것 같아 나도 이제 좀 그냥 지는 그냥 제가 이제 마음을 잘 풀어 응? 친구로 지내도 지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래 어? 결혼할 때는 어? 뭔 전 재산 다 털어다가 응? 혼사한다고 지랄연병들 하고 뭐 이거 다 하고 하지? 근데 결혼할 저 이혼할 때는 어떻게 돼? 철천지 왼수지관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안 그래 결혼식 할 때 반자는 안 웃기고 지인들 데려다가 그냥 파티하잖아 근데 이혼할 때는 어때? 재산분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혼이 너무 어려워 인간간의 인연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헤어지면 그뿐이고 내일부터 안 보면은 당장 그런데 어? 또 인간관계가 다르게 보면 오늘 나하고 사귀자 하면 뽀뽀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말 하나에 생각, 마음, 가짐 하나에 그랬으니까 조금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3년 세월이면 연락 오는 것도 안 이상하고 어? 연락이 없는 것도 안 이상해 맞잖아 그러니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은 이렇고 이렇게 하다 어? 그러니 누구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우리 나중에 뭐 어? 좀 저기 하면은 또 술 한 잔 먹자 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길가를 지나가면서 뒤에다가 내가 내 욕을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고 사는 게 나는 언니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크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건 중요하더라고 어? 마음에 누구 하나 미움 사고 껍적지럽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손 내미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내가 자꾸 들벅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런다고 어? 밤중에 안 누워가지고 잘라 그래도 크게 답도 없잖아 생각에 꼬리만 꼬리만 물지 정말로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은데 제가 꿈을 뭐 본격적으로 해 볼 거야 그 얘기를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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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씩 요새는 좀 덜하거든요 사실 제가 앞전에 그 너무 그 그 그